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다섯 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가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 보내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전도를 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내보내신 오늘 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세상의 주님으로부터 보내물 받은 사람이고 파송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우리를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집으로 직장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 왔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집으로 직장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돌아가는 게 그냥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일까 그게 무슨 의미도なく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일까요 아니면 내 생활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가 있는 날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본거지가 우리의 집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집이나 직장이 나의 본거지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그냥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 5경에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 승천 후에 성경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거지는 삶의 본거지는 집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神様을信じる 人々の 生活の 本拠地というのは 家ではなく 교회だったんです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하는 또 몇몇의 이단들도 있었잖아요 しかし こういうことを 利用して 集団生活を 共有する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우리를 집으로 가정으로 파송하시고 내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내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라는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그 모든 돌아오는 것이 파송받고 일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화요 성경과 공부를 마치고 화요 성경과 공부를 마치고 모요 찬양 예배를 마치고 목요 산비 레아이가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다시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파송을 받고 가는 것이라는 그것은 단히 가열을 아니지만 本当는 예수님으로 구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개념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본거지인 거예요 믿는 사람의 진짜 고향은 하늘인 것처럼 내가 본거지 갖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직장으로 삶의 영역으로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입니다 내 삶의 진짜 본거지는 하나님 교회인 거예요 지저대의 본교지 그런데 파송되어 간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본거지에서 지효 아멘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예배를 마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다시 우리들의 본거지인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그동안에 파송되어진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파송바다 간 곳에서 하나님 먹취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는 모습으로만 사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그 다음 철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함께 시작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言葉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접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의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에 상을 주신다고 쉽게 성경을 봤을 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열한기양 17장인 것 열한기양 17장에 보면 엘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아하브 왕이었어요 그런데 최악의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문 닫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바할 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세라 아세라 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시오 왕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엘리아를 부르셔서 아하방에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고 전하라고 그래서 엘리아가 아하방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내 여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범죄함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엘리아가 나왔죠 그런데 정말 그날로부터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2017년에는 이 시대에도 뜨거운 여름 한철에 비가 안 와도 뉴스가 나오고 저수지가 말라니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떻게 했겠어요? 3년 반 동안에는 비가 안 와도 그러니까 엘리아도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아도 뭐食べ物가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고 너는 사르밭 쪽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神様は 사르밭 쪽으로 가라고 그랬어 내가 예비해 놓은 여인이 있다 이렇게 봤어 그래서 말씀 듣고 엘리아가 사르밭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 때 한 여자가 나뭇가지로 슬픈 얼굴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가 그 여자를 보고 이리 오시오 그랬죠 그 때 그 여자를 보고 엘리아가 물을 가져오시오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때가 어느 때예요 물이 안아서 물이 금보다 더 비쌀 때인데 내게 물을 가져오시오 과부가 열받아서 가져다 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엘리아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떡을 가져오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자기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너무 가난하다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로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다 이거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럼 엘리아가 그럼 떡은 됐어 이래야 되잖아요 すると普通ならば 밤은いいよ 또言うべきでしょう 그렇소 아そうですか 그럼 먼저 내게 떡을 가져오시고 남은 것으로 니네 둘이 먹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밥을 먼저 사서 밥을 먼저 사서 남은 둘이 먹으시오 이런 사람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전문용어로 뭐예요 또 말이에요 좀 아까렴한 사람이네요 무슨... 뭐... 분위기도 뭐예요 空気을読め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고 떡을 달라고 그러고 첫 타이밍의 사람에게 지금 이런 사람에게 水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말씀대로 떡을 만들러 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또라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에 순정한 것 그리고 떡을 만들어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다시 비가 오는 그날까지 네 집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날로부터 그 가정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아들과 함께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죽음을 앞두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과부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몰상식해 보이고 또라이가 치고 있고 이렇게 예의도 없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고 대접을 했다니 그의 말에 순종하고 대접을 했다니 비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병의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 떠나라고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선지자를 영접했을 때 대접했을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한국에 보니까 선지자 학교 뭐 이런 게 많던데 선지자로 가면 오늘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하실 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들이 그 사람들에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종들을 물심양명으로 선지시고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주의종들을 물심양명으로 선지시고 대접하십시오 저는 엘리아처럼 하지도 못해요 어디 물이 없는데 물을 달라고 이런 성격도 안 돼요 떡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주의종들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실 겁니다 왜 선지자야 합니까? 왜 선지자야 합니까? 예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그런 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의의는 누구입니까? 자 기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는 제가救이主 예수는 제가救이主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상을 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실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섬기십시오 결탄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던 이틸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틸리의 군대 장교였어요 이틸리의 군대의 장교였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려고 피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고 폭격으로 집들은 다 숨을 곳이 없고 다 무너져 버려져 있었어요 그 때 한 노인의 옷도 제대로 못 입은 한 노인이 한 집 무너진 집 앞에서 십자가를 가슴을 두고 이렇게 쭉쭉 앉아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르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와인의 물을 주문ία 나머지는 마르틴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게 물 좀 주시나요 이 사람이 물 좀 주시고 에어리 TouchAto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좀 주시由 kr чист아 그래서 마르틴 장교가 스토으로 đó란ài에 충고 singing 마르틴이 현 normalized 이 할아버지가 계속 떨면 추우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장교들만 입고 있는 장교 외투를 벗어서 코트를 줬어요 그리고 마르틴은 계속 치료를 할 곳을 찾으면서 돌아다녔는데 출혈이 너무 심한 탓에 쓰러졌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긴 털에 빨려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 나라와 같은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러 나왔다고 했어요 자기를 맞이하러 이렇게 웃는 얼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마르틴이 너무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노인에게 덮어줬던 그 피 묻은 외투, 코트를 예수님이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르틴은 전쟁통에 죽은 시체들 더미에서 다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마르틴은 군인을 안하고 그리고 이 마르틴은 군인을 안하고 그리고 그 성국도시는 군인의 생활을 잃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고 그리고 그 성국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시오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시라를 바탕으로 해서 한 쓴 행복한 왕자로 가는 소설을 내게 그리고 진화을基づいて書いたのが 幸せな王子という 공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천국의 본양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처럼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오직 내 구주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작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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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 성도가 수수들이 적어지어 가니까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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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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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선 어떤 뜻입니까 서로의 마음이 안 든다고 성도끼리 미워하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막고 서로 지고 여러분 전도한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나쁜 거 아니죠 잘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에 내가 섬진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가족들을 먼저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먼저 대접하고요 더 겸손히 섬기십시오 그렇게 튼튼히 하나 된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때 세상을 품고 전도하자 밖에서 웃는 얼굴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얼굴 찡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하고 섬기십시오 그런 끈끈하고 탄탄한 하나 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절대 밖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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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만 하기를 말렸습니다 도움이 전하십시오 마라 이렇게